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오늘은 6월에 4번째 주죠. 여러분들 주간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역시 집중해서 가볼게요. 타로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타로의 선택을 마쳤습니다. 주간운세입니다. 부담가지지 마시고요. 출퇴근길에 한번 또 이렇게 살살살살 봐주시면서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6월에 4번째 주죠. 여러분의 주간운세 가볼게요. 복타. 복타.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집중하시고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고요. 제가 일단은 이 타로를 피고요. 여기에 하나 더 놔둘게요. 왜냐면요. 이게 살짝 솔직히 좀 부정적이네요. 여기 가로막힌다는 의미의 문제거리가 발생한다는 타로도 있고요. 또 여기 악마 놔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죽음이에요. 이 시뻘겋게 잊고 있는 고깃덩어리는 여러분의 목적이나 성공 그리고 금전적인 기운을 상징하는데요. 악마 잊고 죽음 잊고 가로막혔다는 의미니까 뺏길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일에서 좀 손해가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타로가 있으니까 이게 이번주 안에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자연의 타로. 평화와 안명을 상징하고요. 정체. 돌덩이에요. 변화없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악마, 라이벌, 뺏어가는 사건과 사람들이 등장해도요. 여기 이렇게 고려를 상징하는 여행. 긴 인생길을 보시면 여러분은 그냥 할 일을 하셔야 된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그냥 손해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정체의 타로 있기 때문에 뭐 연애나 그런 쪽에서도 이번 한 주는 그냥 좀 조용히 지나가시는 걸 바라시는 게 좋고요. 예측 불가능한 금전관리 잘 하시고요. 아 이거 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심판의 타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 시기를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냥 6월달 지내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기운이 빠지는 시기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몸이 좀 많이 피곤할 수도 있고요. 예 뭐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름에 그 생체 리듬이라고 하죠. 그거를 마칠 신이라고 많이 피곤할 수 있어요. 뭐 그 정도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평화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아마 좀 무던하게 지나가실 거예요. 그거 하나는 좀 긍정적이네요. 이거 별점으로 드리면 별점 두 개 반 두 개 드릴게요. 두 개 다섯 개 만점에 여기 이렇게 악마가 떡 나오고 죽음까지 나와줬다는 거 조용히 지나가시는 한 주 되시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제가 타로를 조금만 더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타로를 좀 추가했습니다. 이 문제거리 그리고 죽음 그리고 어떤 심판이란 타로를 추가를 했는데요.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황금의 펜타클이고요. 문 앞에 소녀가 좀 실망한 채 앉아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싫은 일을 하게 된다. 억지로 하게 된다. 뭐 그냥 그런 의미고요. 여기 먹잇감의 심판 제가 무언가 뺏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되돌이 표예요. 이 타로는요. 긍정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균형이라는 타로거든요. 지금까지 아마 잘 지내오셨을 거예요. 아마 타로를 선택하셔도 좋은 의미를 많이 선택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타로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균형을 맞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번 주는 그래서 좀 쉬어가는 한 주 정도 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죽음의 타로 나와줬는데요. 괜찮습니다. 여기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 그리고 여기 이게 황금의 동전이에요. 노력이 좀 더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일주일인데요. 뭐 이렇게 이벤트가 벌어지거나 여러분의 가슴, 심장을 막 뛰게 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한 주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막혀 있다, 악마다, 뺏긴다, 조심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평범함, 체력이 조금 힘들 수 있고요. 평범한 한 주 하기 싫은 거 성실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결과가 아니어도 결과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세요. 충분합니다. 여기 균형의 타로 조화와 절제의 타로 나와줬으니까 여러분이 100을 기대하셨다면 한 80 정도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 여행을 떠난다. 이 타로는요.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좀 길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죽음의 타로 나와줬지만 여기 이렇게 평화 자연의 타로도 있고요. 뿌리를 내린다.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예,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별 5개에 별점 2개 드렸는데요. 요거 다른 이 받쳐주는 타로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75점 정도 드릴게요. 100점 만점. 그냥 평범한 한 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내 인생의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렇다. 하지만 자, 무리하지는 마라. 예, 맞아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6월 달 여러분 너무 힘차게 달려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 예, 무언가 자 일 벌리시면 안 돼요. 이동수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그리고 쉬세요.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쉬어가라는 의미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요거 가보겠습니다. 자, 완성의 타로예요. 자, 맞습니다. 6월 한 달 세 번째 주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는 좀 쉬라고 여러분에게 좀 여유있게 워워하는 그런 한 주가 되라는 의미예요. 무리하게 일 벌리지 마시고요. 자 7월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절대 나쁜 의미 아닙니다. 그냥 쉬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좀 체력적으로 조금 예 힘에 붙일 수가 있어요. 요럴 때는요. 많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잠도 푹 주무시고요. 좀 쉬어 보세요. 그러면서 한 주 지나가는 겁니다. 7월 달은 아시죠? 뭐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몸 움츠리는 겁니다. 더 높게 더 멀리 나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응원할게요. 폭타 폭타 자, 6월의 네 번째 주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예요. 집중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은요. 이렇게 한 가운데에 노랗게 황금의 타로가 나아졌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 타로는 소년을 상징하고요. 이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가 황금입니다. 기대해 오셨고 준비해 오셨던 일이 있으시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돼요. 왜냐면, 이 황금 옆에 이 스타일 타로 기회와 희망을 상징하는 타로가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루페의 등장이 예상되고요. 연애운 쪽으로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대인관계도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일주일의 키워드는 진실이에요. 믿음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거는 여기 꽃이 피었죠?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온다. 기회와 희망이니까. 어머니의 타로거든요. 기다려 보세요. 여기 동굴 안에 숨어있는 산해가 있죠? 일단은 기다리고요. 한 수요일 정도까지 기다리고 연락 없다 싶으시면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오세요. 이거는요. 어머니니까 이해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강력하게 끌고 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벌의 타로는요. 이렇게 황금의 기운, 시기가 좋을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 일을 막 만드셔야 돼요. 자칫 내가 가는 방향이 맞으니까 그냥 열심히만 해야지, 성실하게만 해야지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진실. 이거는 연애 쪽. 그리고 비즈니스에는 벌입니다. 이걸 조금 확대해석하자면요. 대인관계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을 막 만드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자, 기회와 희망이 있으니까요.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도 먼저 나서시고 월화수목금 아깝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연애 쪽에서 꽃이 피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동굴 안에 숨어있는 망설 망설이 있는 여러분이셨다면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요. 먼저 움직이시는 한 주 되셨으면 해요. 자, 벌이에요. 제가 바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동수 있으세요. 어디 많이 많이 옮겨 다니실 거고요. 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예, 뭐 말씀드렸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날 거고 일도 바빠질 거고요. 그리고 특히 기회와 희망이 나타난다는 이 타로가 좋은 타로네요. 자, 긍정적인 기운도 좋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연애 쪽에서는 여러분 눈 앞에 펼쳐지는 그런 일이 나타날 거예요. 상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길게 봐도 수요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황금과 행운이 들어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움직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좀 기다림이 길어진다 싶어 버리시면 바로 치고 나가세요. 그냥 치고 나가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진실이에요. 진실 신뢰와 믿음 예, 딱히 예,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들어오는 인연이라든지 들어오는 비즈니스 예, 일의 기회라든지 그런 거 잡으시면 되세요. 네, 그런 거 잡으시면 되세요. 네, 오히려 예, 그냥 성실하게만 하던대로만 하던 하는 자, 그게 더 안 좋을 만큼 여러분은 활동적이 되실 필요가 있는 이번 한 주입니다. 점수 드릴까요? 90 한 2점 드릴게요. 8점이 왜 빠질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요. 좀 수동적인 입장 먼저 움직이시지 않는 입장이었어요. 자신을 좀 바꿔야겠죠?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점이에요. 그게 아마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는 있겠지만 믿으세요. 움직이세요. 다 그게 돈으로 이익으로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92점 제가 드렸고요. 여러분 마음만 좀 추스리신다면 100점 만점 드리고도 남습니다. 여기 스타 여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요타로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자 일단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다른 일을 먼저 끝내라. 야 예 너무 기운이 좋다고 일을 막 벌리진 마시고요. 하나를 일단 집중해서 마무리 지으시고 또 다른 일로 넘어가세요. 제가 점수를 너무 많이 불렀더니 여러분이 자만하셔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일만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벌릴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하나씩 가시고요. 자 내 사랑 해답도 한번 가볼게요. 자 샴페인을 터뜨려라. 아 요게 좋네요. 샴페인을 터뜨려라. 예 무엇이 됐든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그 이상으로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실 거예요. 연애가 특히 좋습니다. 류페의 등장 연화 예 있어요. 자 이번주 일주일에 많은 일이 일어나시겠네요. 자 말탄 기사가 소식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아 이거 기다리던 소식 들려오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은 비즈니스는 예 너무 많이 그래도 벌리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나 딱 끝내시는데 예 목표를 세우시는 게 연애 쪽에서 샴페인을 터뜨려라. 말탄 기사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셔도 상관없어요. 대인관계나 뭐 이런 연애 쪽으로는 굉장히 좋네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번주 응원합니다. 복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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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선택지예요.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타루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해바라기 떴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요. 풍요를 상징하고 목적 달성과 성공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요. 가운데 줄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일단 시뻘개요. 시뻘건건 문제를 함시하고요. 자 그래도 여기 이렇게 천사가요. 황금의 동전을 꺾으러 안고 있습니다. 제가 예 어떤 말씀 드릴 줄 아시겠죠? 예 여기 이렇게 얼굴이 갈라진 모습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자신감이 하락하고요. 걱정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 한 켤에 꽉 짓눌려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함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걱정과 근심에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여기 이렇게 왕자에 앉아있는 컵의 왕입니다. 이거는요. 컵은 감정이고요. 왕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고집을 상징해요. 태양과 고집이 만났으니 이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갈등과 고민은 시원스럽게 날려버리셔도 됩니다. 풍요와 황금의 동전이 만났으니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이 원하시던 목표에서 잃어내실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자신감있게 가십시오. 그런데요. 자신감있게만 가면 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즈니스야 당연히 여러분을 골치 아프게 할 거예요.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힘든 일이 있으시네요. 괜찮아요. 그냥 씹어드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 입이 아플 만큼 성공과 태양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돌진하십시오. 연애 쪽에서는요. 제가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평균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의 기운이 너무 좋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솔직히 빨간색 타로들 트러블 골치거리 이런 게 나아졌으면 특히 변화가 없다는 돌덩이 여인의 무표정 읽혀지시나요? 여러분의 이성 이성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다거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일은 아마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만큼 여러분이 비즈니스 쪽으로 해바라기 목적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다른 부분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마 연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일에 좀 더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성의 문제나 대인관계는 살짝 이번 주는 한편으로 밀어두시고요. 여러분이 고민 되시고 그리고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고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거는 스트레스 여러분을 짓누를 뿐이에요. 돌덩이 편하게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태양과 수학 성공의 기운만 딱 보세요. 고집을 피우셔야 됩니다.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렇게 황금의 동전을 꽉 지고 있는 날개 달린 천사 예요. 이제 여러분은 날개 달고 날아가신 일만 남은 겁니다. 비즈니스 저는 98.9점 드릴게요. 스트레스 는 기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2점 정도 밖에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는 거고요. 대인관계나 연애 그런 부분은 한 75점 정도 드릴게요. 그냥 좀 무난하게 지나가시는 일주일 되시면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네 자 일 이번 한 주는 일 열심히 하시고요. 자 자신감을 가지고 치고 나가세요. 이거 비즈니스 에서는 대운 대운 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내 인생 에다 가볼게요. 신중하게 가보겠습니다. 요거 가볼게요. 그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다. 준비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가장 잘 알고 있대잖아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 잘 되실 거예요. 뭐가 있네요. 요거 한 장 또 한번 가볼게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요. 솔직히 좀 부정적이긴 해요. 근데요. 아까 제가 계속 의심이라는 키워드 제가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 확신이 이번 한 주를 이끌 거예요. 이건 무조건 비즈니스네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은 학생분이시라면 하시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비즈니스 직장이시라면 일단은 지금 여러분한테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다. 부담스러운 일 걱정되는 일 그리고 능력에 벗어나는 일은 맞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해결해버리고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인데 굉장히 몰려있네요. 기운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리하세요. 응원할게요. 복타 복타 여러분의 6월 네 번째 주 주간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가볼게요. 잠시만요.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기 이 높이 올라가는 이 타로 보이시나요? 이 타로에서요. 높은 곳을 올라가는 건 멀리 본다는 걸 상징하고요. 멀리 본다는 건 지혜로워진다는 걸 상징하고요. 지혜로워진다는 걸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은 성숙하게 만들 거예요. 다만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살짝 시련이 있는 겁니다. 이 벽에 기댄 사내가 있습니다. 자 시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의기소침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라는 의미의 이 타로가 있습니다.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지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몸은 좀 회복이 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이런 건 조금 벗어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성숙 그리고 시련이 살짝 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해라. 너무 의기소침해지실 필요 없어요.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동순환 뭐 크게 여러분의 자리를 옮기시면 안 돼요. 금전적인 이익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한 인물도 보입니다. 눈동자 보이시나요? 이거는요. 대인관계에서 좀 트러블이 예상돼요. 여러분이 좀 싫은 소리를 좀 들으시겠네요. 이건 좀 안타까운데 만약에 직장인이시라면 회사에서 약간 갈굼과 태클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을 두고 괜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숫자 1이에요. 그리고 숫자 4입니다. 타로에는 메이조가 있고 마이너가 있는데 이건 그냥 마이너 타로예요. 여러분이 능이 지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반응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거 반응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러면 더 일만 꼬입니다. 아 이런 일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여러분은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예요. 성숙 자 이 나비는요. 왼쪽과 오른쪽에 날개 색깔이 다릅니다. 탈바꿈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 복잡합니다. 옷의 구름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드실 거예요. 특히 대인관계에서 여러분을 조금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해가 쌓이고요. 그리고 상사나 그런 쪽에서 싫은 소리를 몇 마디 듣게 되실 거예요.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 이런 이렇게 이런 일도 또 발생하는구나. 오색구름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은 산더미처럼 많으시겠지만 할 말 하안이에요. 그냥 여러분을 지나가게 놔두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세요. 여러분 너무 무너져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얘기들은요. 늘 나오는 얘기예요. 책임지지 못할 말 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닫으세요. 절대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 6월이고요. 마지막 주이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고 조금 숨을 고르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선택지도 아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로들이요. 좀 정체 좀 쉬어라 너무 고민하지 마라 그런 의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한 주를 통해 여러분은 많이 배우실 거예요. 이동수 없고 비즈니스에서 큰 금전적 이익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연애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을 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말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과 연애 상대방을 두고 그런 거 하나도 신경쓰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타로를 한번 충분히 눈에 담아보세요. 이 상승의 타로가 가장 좋은 타로 여러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실패할 리 없다. 맞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실패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상승의 타로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냥 작은 시련이 주어지고 그걸 여러분이 극복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이 건드시는 그 모든 일들의 결과는 좋을 거예요. 교황의 타로 교황의 타로 교황의 타로 제가 아까 할 말 하안이라고 말씀드렸죠. 변호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놔두세요. 특히 연애 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실패할 리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게만 이번 주 지나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상승의 타로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기기울이 필요 절대 없습니다. 에너지 낭비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십시오.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접속 엮 아멘 와 응원해 auge sections 스페 아 가